안녕하세요. 수학 영역 김상희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째, 여름방학은 역전의 계기다. 아, 되게 중요한 얘기야. 왜 그러냐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갈 때 전교 180등이었어요. 전교 180등. 그러다가 이제 고2 딱 올라가면서, 그렇죠? 고2 올라가면서 바로 전교 2등으로 이렇게 딱 치고 올라갔거든,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치고 올라가게 된 게 바로 여름방학 때 공부를 진짜 제대로 했거든. 그게 처음 1학기 때는 적응이 잘 안 돼요, 학교가. 그리고 이 그 문과 들어가고 이과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나름 그 전에 겨울방학 선행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애들 같은 경우는 정말 적응이 안 되거든. 그래서 자, 이제 1학기 지났으니까 웬만큼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죽자고 공부하면 바로 역전을 이룰 수 있다는 거. 역전을 이룰 수 있다. 왜냐? 우리 친구들이 놀거든요. 이게 성적은 은근히 상대평가여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이제 안심하고 놀 거란 말이야. 이때 내가 공부를 해두면 상대적으로 성적이 엄청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여름방학은 언제부터야? 여름방학은 기말고사 끝난 시점부터입니다. 그래서 보통 방학하기 전까지 한 대략 한 열흘 기간이 있잖아. 방학 전 열흘 정도 막 이 뭐 성적 처리하고 그러면서 막 놀잖아요. 수업 분위기도 안 좋고 그때가 기회야. 그때부터 시작해야 돼. 그리고 또 방학이 언제 끝나? 8월 중순에 끝나죠. 그리고 나서 학기 딱 들어가면 역시 또 정신 하나도 없죠. 애들 막 어수선하잖아. 어?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발표 전까지는 애들이 막 놀잖아요. 그것도 기회야. 그래서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 남들이 할 때 공부하는 건 평범해. 남들이 안 할 때 몰래 공부하는 거. 그게 진짜 성적을 많이 올려줍니다. 뿌듯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자, 7월. 7월 6일부터 언제까지? 8월 31일까지. 이게 여름방학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면 짧지가 않지. 엄청 길어. 이동안에 별거 별거 다 할 수 있어. 일단 첫째, 뭐 해야 되냐고? 부족한 개념을 보충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 이게 수학은 단계적으로 학문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앞에 게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뒤에 거 엎어쳐도 안 돼요. 결국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 앞에 거 공부한 것 중에서 뒤에 거에 영향을 주는 단원이 있어.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다 할 필요 없어. 행렬 안 해도 돼. 행렬 괜찮아 안 해도 돼. 근데 지수로그는 해야 돼. 왜? 나중에 영향을 주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는 거 위주로 부족한 개념을 보충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선행학습.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선행학습이 왜 중요하냐면 여름방학 동안 공부하고 나면 기대감이 있잖아. 기말고사. 당장 2학기 중간고사에 성적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공부를 안 해놨다. 그러면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하는 거야. 이 학교 수업을 일단 따라가기가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시험 결과도 안 좋고. 그러면 기분이 우울해. 그러니까 공부했어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학생들이 축 처진단 말이지. 그래서 성적을 어느 정도라도 올라가는 기미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되니까. 따라서 선행학습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구체적인 어떤 개념 그리고 어떤 선행학습을 해야 되는지는 이따가 얘기를 해줄게요. 자, 두 번째. 방학 시간관리.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무조건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자, 만약에 학교를 간다. 그러면 좋죠. 근데 학교를 안 가는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은 무조건 일찍 일어나야 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기업. 대기업의 CEO들이 있어요. 대기업 CEO. 이른바 재벌들 또는 사장들 있지. 이 사람들은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9시. 직원들은 9시에 출근한다고 가정을 하고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미리 다 계획을 세워놔요. 그리고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기들은 쉬러 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지시를 받고 일하는 거랑 지시를 내리는 거랑 그치? 어차피 일하는 시간은 비슷하죠. 그런데 돈은 누가 더 많이 벌겠어. 이게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성공하는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일찍 일어나야지 그래야지 이 하루 계획이 잘 세워져요. 그래서 밤에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말고 늦잠 한번 자고 싶어요. 그러는데 그런 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 정도로 하고 그리고 잠은 잘수록 더 많이 늘어. 알았어? 그러니까 무조건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친구 길들이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이제 자기 친구들 생각해봐. 이거 진지하게, 냉정하게 누구는 만나면 놀지 누구랑은 얘는 노는 친구들이야 얘네는 만나면 무조건 놀아 그런데 누구랑은 만나면 공부하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만나라서 공부하게 되는 친구들은 괜찮아. 상관없어요. 그런데 만나면 노는 친구들 걔네들은 친구 아니야? 걔네들하고 절교? 그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노는 친구도 노는 친구만큼 중요하거든. 그 친구들도 중요해. 왜 맨날 사람이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노는 친구들하고 이 노는 시간을 내 스케줄에 맞춰줘야 된다고. 알겠어? 예를 들어서 나는 아무때나 전화하면 무조건 콜 그렇게 싼 친구가 아니어야 된단 말이야. 싸게 놀지 마세요. 비싸게 노세요. 무슨 말이냐? 친구들로 하여금 얘는 금요일 저녁 또는 토요일 저녁 이런 식으로 언제 전화하면 통화가 된다라든가 아니면 언제 놀자고 약속을 잡으면 그때는 노는 게 가능한 친구 이런 식으로 인식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친구들이 내 스케줄에 맞춰. 그러면 나는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그리고 놀 때는 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친구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거야. 알겠어? 이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 그런 친구들이 맨날 공부만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친구들은 노는 타이밍과 공부하는 타이밍을 구별을 잘하는 것 뿐이야. 알겠어? 그래서 꼭 놀 때만 나한테 전화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내가 스스로 친구들을 길들여야 돼. 알겠어? 노는 친구들은 그 타이밍에 놀게.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계획적으로 놀자. 자, 이거 그냥 내 말 안 듣고 이것만 보면 학생들이 황당해할 텐데 봐라. 이제 여기라고 관련이 있는 건데 일주일 있잖아. 방학 1주차 그리고 이제 방학 6주차 또는 7주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 단위로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잡고 이 중에서 예를 들어 부모님과의 휴가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친구들하고 뭐 물놀이를 간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나름의 그런 계획을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미리 짜두세요. 알겠어? 그렇게 계획을 짜두면 어떤 일이 있냐면 좀 힘들고 피곤해. 그렇지만 며칠만 참으면 그거 가잖아. 며칠만 참으면 놀러가기로 됐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꾹 참고 공부를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방학을 실패하지 않고 잘 보낼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다면 구체적인 공부법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볼까요? 여러분들 2학년 문과 학생들 흔히 A형이라고 하죠. 문과 학생들은 고1 때는 고등수학 상하를 공부하고 그리고 고2 때부터 수능 과목으로 수학 1이랑 미적분과 통계 기본 이거를 배웁니다. 이게 학교에 따라서는 이거를 고3 때 배우는 학교도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봐. 자 문과는 과연 서울권 보통 서울에 있는 대학 또는 이 지방에 있는 주요 국공립 대학 있잖아. 예를 들어서 부산이면 부산대 그죠? 예를 들어서 광주 같은 경우는 이 전남대 그치? 이런 데를 만약에 가려면 그러면 도대체 문과는 몇 등급 정도 받으면 될까요? 2등급 2등급 수학은 무조건 2등급 이상 받아야 그래야지 보통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갈 수가 있어. 진짜로 어?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수학 1이랑 미적분과 통계 기본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랬을 때 이게 출제율이 수학 1 50% 그리고 미적분과 통계 기본 50% 이렇게 반반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근데 말이야 잘 봐. 지금 몇 등급이건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인문계 같은 경우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등급을 팍팍 올릴 수가 있거든. 왜냐하면 이 수학 1과 미적분과 통계 기본은 학습 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잡을 수 있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다만 내가 걱정인 건 뭐냐면 보통 고3이 되잖아. 그러면 학교에서 이거 이거를 다시 자세하게 알려줄 것 같지. 안 그래. 이게 고3 선생님들의 입버릇이 뭐냐면 고2 때 배웠지? 이거야. 나는 제대로 못했는데 고2 때 배웠지? 안 가르쳐준다고. 그러기 때문에 고3 되면 열심히 하겠다. 고3 되면 다시 제대로 배우겠다. 노! 불가능합니다. 지금 미리 해두는 게 훨씬 좋아. 알겠어? 그리고 수학은 한 번 꽉 잡으면 안 떨어져요. 내 말 믿어. 내가 공부할 때 수학 먼저 잡았어. 수학 잡고 그 다음 영어 잡고 그리고 국어 잡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치? 그래서 수학을 잡고 나면 다른 게 다 쉬워진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수학 먼저 공부를 하는데 봐봐. 자, 예를 들어서 수학 1 같은 경우는 행렬이 있었고 그리고 지수로그 있었고 그리고 이제 수혈하고 극한이 있어요. 근데 자, 여러분들 행렬은 괜찮아. 공부하지마. 해봤자 골치 아파. 다 꺼먹고 그냥 놔두고 지수로그는 제발 이건 좀 하세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여기 나중에 수혈과 극한에서도 영향을 좀 주고 그치?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또 되게 힘들어. 알겠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약에 수학 1을 수학 1을 복습을 좀 하겠다. 그치? 그렇다면 지수로그 파트는 좀 공부를 하기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기 수혈하고 극한 중에서 뭐가 더 공부를 해두는 게 중요하냐면 뭐겠어? 극한입니다. 극한. 왜 그러냐면 여기 극한은 여기 미적분 단원에서 함수의 극한을 할 때 좀 영향을 줘요. 알겠어?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를 해두면 여기서 매우 큰 도움을 받는다는 거. 알겠지? 그리고 무엇보다 나중에 모의고사를 볼 때 여기를 잘하는 애들이 또 시험 점수가 높게 나오거든. 알겠어? 자,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대부분의 고2 학생들이 이 미적분과 통계를 이거를 선행을 안 한 경우에는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인문계에서 특히 여기 미적분이 한 번 봐서는 모르는 단원이야. 한 번 봐서는 이해는 되는데 문제를 못 풀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미리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 알겠어? 그래서 여기 함수 극한 그리고 미분. 그리고 미분, 적분 요거까지는 꼭 공부를 미리 하세요. 이번 여름 계획, 목표. 알았지? 그렇지? 자, 근데 여기서 하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 확인하고 가자. 여러분들 지금 내신 있잖아요. 내신. 내신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자기가 4등급 아래다. 그렇지? 내신 4등급 아래면 여러분들 이거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있잖아. 자기가 한 번 본인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이걸 얼마나 제대로 했나. 만약에 내신이 4등급 이하인 학생이라면 여기 고등수학에서 하 부분 있죠. 하 하 부분에서 도형과 함수. 그렇지? 자, 요거는 제발 미리 공부 한 번만 하세요. 이게 수능에 안 나올 것 같지. 그렇지? 근데 여기 함수의 극한이랑 미분 적분 있지. 특히 미분 파트에서 여기 함수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 부분이 너무 큰 영향을 줘. 알았어? 그러니까 요거를 하고 여기를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슬슬 잘 풀립니다. 얘는 나오는 문제만 나와. 진짜. 근데 의외로 여기 고등수학 하하가 잘 돼 있는 애들은 여기서 굉장히 쉽다 그래. 그냥 뭐 쉬워. 진짜로 쉬워. 근데 만약에 개념을 알겠는데도 자꾸 문제를 못 푼다. 그럴 경우에는 요게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 자 여기 학생들 중에서 혹시 나는 여기 수학 1도 사실은 못했다. 특히 여기 지수로그 완전 완전 엉망이다. 등급이 5등급 이하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은 만약에 이번에 2학물고 공부할 거면 고등수학 상부터 해야 됩니다. 하가 아니라. 지금 왜냐면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연산. 연산이 안 되면 아무리 열심히 수능 과목 공부를 해도 그때뿐이야. 시험은 못 보게 돼 있어.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신의 현재 상황에 딱 판단을 해보고 뭐가 더 급한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 봐봐 낮은 등급인 친구들은 그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또 얘도 하고 얘도 하고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막 우왕좌왕 하는데 길게 보세요. 알았어? 만약에 지금 안 하잖아. 그러면 나중에 고3 때 또 후회해. 고3 때 이거 해야 된다는 소리 드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이번 여름방학은 완전 미친 듯이 수학에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가 다른 인간형으로 애들에게 태어나란 말이야. 그리고 그게 가능하거든. 알겠어? 그러니까 마음 잡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 진짜 마지막 그러면 김상희 선생님 강의 중에서 도움이 될 만한 거 뭐 당연히 얘기해 줘야 되겠지. 그렇지? 자 얘기해 줄게. 얘는 두 가지가 있어. 고등수학 강좌는 자 고등수학 강좌는 수포자 중고등수학이라고 있어요. 중고등수학 이거는 중학과정까지 같이 해주니까 등급이 4등급 아래인 친구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2등급 이상인 친구들 있지? 또는 3등급인데 수학 좀 잘하는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수능을 위한 고등수학 총정리가 있어요. 수능을 위한 고등수학 총정리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골라서 여기 고1 과정을 정리를 하길 바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자 여기 미적분과 통계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있지? 처음 그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선행학습으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은 뭐 들으면 되냐면 수포자 수포자 개념 시리즈를 하면 돼. 여기서 수포자가 수학을 포기하지 않는 자야. 수학을 포기한 자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자. 알겠어? 그래서 여기 수포자 개념 완성을 들으면 정말 쉬울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너무 쉽다 그래. 아무리 자기가 수학을 못해도 이거 딱 듣고 나면 미적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자 인문계 같은 경우는 수학을 좀 못해도 된다? 그거 옛날 얘기입니다. 인문계 A형 그렇죠? 수학이 엄청나게 대학을 가는데 영향을 많이 줘. 알겠어? 왜 그러냐면 언어나 영어는 언어나 영어 선생님 들으면 화내겠지만 애들이 사실 잘해 다 잘해서 딱히 차이가 안 나. 별 차이가 안 나요. 뭐 티가 안 나 해도 근데 수학은 한 번 잘하면 확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별 쟤가 나보다 훨씬 내가 쟤보다 훨씬 좋다. 확 우월한 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인문계가 특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에 안정적으로 수학을 잡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 이루고 그치? 보다 편안하게 고3 생활을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열공 수학의 수학 여러분